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되심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히브리 2장 1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2장 7절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점에서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우리 인간과 꼭 같은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십니다. 태초로부터 존재하셨지만 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인간의 요소를 지니고 오셨습니다. 한편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이러한 이단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노스티시즘인데 이 사람들은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금하고 결혼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금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인간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인다. 뭐 뭐처럼 보인다고 하는 헬라말이 독해옵니다. 여기에서 도세티즘, 가현설, 그것처럼 보인다. 진짜 형상이 아니라 그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러한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요한 1서 4장 2절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머물던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아니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시인하는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 요소가 육체와 영혼인데 영혼은 다시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죄가 머무는 영, 그리고 혼 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가지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꼭 같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다른 점은 장세기 5장 3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이 자기 형상코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붙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아들 낳아 셋이라 불렀다 그러는데 아담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이러한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동정녀, 깨끗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몸만 빌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유대광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세상죄를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래위기에서 해보면 죄를 범한 자가 죄가 기억나거든 재물을 가져와 재물 위에 안수하고 잡으라 대신 피 흘리는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양을 준비해야 되지만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또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고 마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밤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번민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 밤 졸며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낮췄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2장 40절이나 또는 52절 등에 보면 키가 자라고 또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였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30세 어른으로 탁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키가 자라시며 강화해지시고 지혜로워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꼭 같이 겪으셨습니다 시장하실 때에 마귀로부터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하여 먹으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저러한 유혹도 받으시지만 위협도 받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위협이나 또는 욕이나 또는 마귀의 시험까지도 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일은 내 눈에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리고 내 몸에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 거룩하신 같이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의 거룩을 늘 지켜가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해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이 들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죄를 짓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서 하나님 이 손이 뜨겁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상할 수 있는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 믿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절제하며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즐겨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두운 땅, 죄악의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을 받기는 커녕 동족에게서 버림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피 흘리시면 곧 나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줄 알고 이 죽음을 위하여 몸을 입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물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또 우리도 몸을 가졌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또는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무사람이 보고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 받은 신자들의 사명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으신 여러분의 참 놀라운 신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으로 너희들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